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이야! 너 잘한다 아이 진짜 문 따고 들어와 빨리 설마 왔던데, 또 안 오겠지? 그렇지 앗 뜨거 앗 뜨거우셈 오호 오호 너무 뜨거우셈 오호 아오오오 진짜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와 아니 오호 지금지금지금지금이니 고사이에 허브좀 잡수시고 오세요오세요 나이스 오우야 안죽었어? 안죽었어? 아 진짜? 야 레온 때는 너 한방에 죽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차별하는거야 레온이랑 지금? 오세요!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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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 개바지 아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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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도와줘 도와줘 내가 치료할 수 있어 내 실험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엄마? 시간이 없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 쉐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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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딸을? 도와줘 말도 안 돼 애를?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? 걱정되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연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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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전력실 쓰레기처리실 어디지? 연구실은? 모니터실이 연구실 아니야? 아닌가? 아닌데 연구실 임시물 저기로 가야되나? 케이블카 여긴 못 가요 흐흐흐 어 여긴 못 가요 어 여긴 아까 방금 나온데요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케이블카가 있었나? 읏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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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봐 으흑 아 그래 여기다 여기다 아 맞아 아 맞어 얘 그거 있었잖아 출입증 있었잖아 얘 팔에 얘 팔에 저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괜찮아요. 케이블 카드. 나이스. 잠깐 여기 있어 세리 알겠지? 괜찮을거야 와 저 별거 아닌데도 되게 징그럽고 무섭다 저 눈이 왜 저렇게 표현했지? 세리 괜찮아? 제 귀신 참 따뜻하네요 우리 오빠가 준거야 행운의 부적이라고 했어 언니가 없었으면 난 큰일났을거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걸? 나는 괜히 나타나서 문재원 일으켰잖아 이거 원래 니꺼지? 필요없어요 진짜? 정말 예쁜데? 그거 작년 내 생일에 우리 엄마가 준거에요 내가 진짜로 바란 선물은 엄마가 집에 자주 오는거였어요 너희 엄마가 널 별로 신경쓰지 않는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쉐리 이리와 쉐리 견디내야 돼 알았지? 어떡해 어떡해 막판에 만났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레온이랑 만났잖아요 그죠? 이상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 아 아 아 치료약 갖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조금 기다려 괜찮아요 바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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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shipped Goodbye Iran iden 넋 어디 부자 네크림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.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 어디 보자. 여기 누워있어? 좋아. 이제 어쩌지?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백신? 그래 이거면 될거야. 잠깐 다녀올게. 여기 있어야 해. 알았지? 꼭 금방 돌아올게. 지금 쉐리한테 손목밴드를 훔친거야? 그런거야? 또 똑같은거 또 해야돼? 백신 그거? 어? 나 죽어. 여기 저장 없냐? 저장 저장. 즉이요! 허허허. 쓰기엔 저장 여기 있다. 와. 이거 어떡하냐 이제? 후보도 없어요? 허허허허. Bob randomly 벗기탈. 아, 벤드 움직 doing him? 핫, 밴드 움직이. ㅋㅋㅋㅋ 저장했구용 여기도 꽤 걸렸던 것 같은데 수류탄 좋구요 니들 탄창 보이고? 니들이 탄창을 알아? 스파크샷 아 스파크샷 이런거에 웃으실 줄이야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나 욕먹을 줄 알았자노 아 섬님 좀 이럴 줄 알았자노 고맙다 아 칼이 있는데 칼이 있어 필요없어 칼 필요있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이건 반치가 아닙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아우 진짜 어려 한 번 꼽은 칼은 다시 쓰지 않는다 OSS 고압컨덴선 뭐야 아 이것도 스파크?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전자칩스 잽쓰 칼 안써 진짜 너무하네 뻥이요 으라앗 오오오, 진짜 으... 있다가 왔던 데 아니죠? 왔던 데자나 아이고 왔던 데인데 스틸이 익숙해보여 뭐이래 어떤 데가 왜 또 나와 아까도 그랬나 나 아까도 그랬나 이상하네 일단은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오키오키오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저기로 가야된다 알지 저장하고 갈거다 아 여기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흐흐흫 가자아 가자아 안가 근데 배배님 지금도 막 소리로만 듣고 계신거에요 주요 장면일때 뭔가 막 풀어야될때만 화면 보고 소리로만 들으면서 이렇게 오랜시간을 게임 방송을 함께 본다는것도 어 굉장한데 배배님 헉 넷시야 미쳤다 여덟시부터 소리로 판단해 판단하면서 화면 보다가 화면 보고 채팅 보다가 아 김씨님도 소리만 듣는다구요 왜에 이런거 무서운거 못봐요 징그러운거 김씨님 안그럴 것처럼 약간 그런 안그럴거같은 느낌인데 그러시구나 몰랐네요 누군가 그랬던거야 종료시간은 똑같을거라고 누가 그랬어 누구야 아 이거 문인줄 아니 근데 많이 했잖아요 그럼 됐지 뭐 일찍해서 일찍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진전이 1도 없으면 문제지만 많이 했잖아 우리 네온 네온 다 깨고 아 얘는 불이 있어야되는데 불 불 얘는 불이 있어야되 아 이거 안가져가 갈겨 오오 갈기는것도 잘 먹히네 유탄 얼마없어 아끼고싶어 두개 두개 두개밖에 없어요 유탄 하나는 녹이는거 어 녹이는거 산성 다르겠지 얘 귀지같은거 같다 디스펜싱 솔루션 공수 공수 실패 아 이거 깜짝이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다 쓸거야 나 권총 예쓰 죄 에쓰 아이 권총 한발이 어설프게 남아버렸네 빵야 됐어 누땡 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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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땡야에 오케이 오키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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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바지는 누구 바지다? 오키바지다 여기 안 열리겠지? 그렇지 머리카락 애씨부러 정 우와아 야 이건 반칙 나 진짜 뭘로 죽일까? 고민 고민하고 쐈는데 1타 2피가 안됐짠어 뭐야 너의 똥꼬 아 깜짝이야 허브, 겁나 큰 허브인줄 알았네. 어이 깜짝이야. 아 이거 필요없어. 아에게 비료한건 아 총알? 총알 누군가의 기록 어? 이거 어디갔어? 이거 아까 여기, 여기 있었지 않았나? 없었나? 아 이거 먹어야겠다. 예 지은지님 주무세요. 좋은맘되세요. 아 진짜 그치 어어? 어? 어딨어? 어? 야, 배터리 어딨어? 어? 어? 너 애통꺼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있었어요? 굳이 왜 참았어? 그냥 지르세요! 어? 어? 어딨지? 내놔! 사랑의 배터리를 주세요 사랑의 배터리는 어디 있나요? 어? 배터리 어디다 숨겼냐? 아이고 하.. 어딨지? 아 좀 주세요오오! 장난치지 말고 주세요오! 오우 아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? 어? 어? 결국 같은 데잖아 여기는 지도 찾았구요 산역 찾았구요 잠깐만 배터리 배터리 일단 다시 올라가 볼까? 일단 올라가구요 여기 보자 어? 여기 열려있네? 여기 왜 열려있지? 여기 아 이제 이게 닫혀있구나 근데 아 저걸 여는거구나 이해했어 아 입이 근질거리서 어떻게 어떻게 해?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시겄소 그냥 참말로다가 유네 아까 내가 죽인 애들 아니야? 비치 아들들 비치 아들들 비치 아들들 아이쿠 어 망했다 이건 방금 뽑은거고 어우 왜 배터리가 없냐고 배터리만 있으믄 배터리만 있으믄 일사천린디 어 나 이제 손가락이 아플라해 배터리만 있으믄 잠깐만 녹냐? 녹냐? 녹아? 녹냐? 오오 녹은거야 죽은거야 만거야? 등들은 아 그래요? 컴퓨터링 아 얘를 안봐서 그런가? 헤헤 설마? 그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안봤다고? 그러지 말자 네 근데 그게 어딨었지? 그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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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아우 진짜 아니 문 닫혔습니다 문 닫혔습니다 아이아이아이 멍충아 응? 어디갔어? 으잇! 우와아 우와 머리 겁나 좋아 봤어요? 막 숨어있다가 지금 온거? 결국은 나 한바퀴 돌았는데? 아니 용액 카트리지 말고 이거 밧데리 이거 밧데리 왜 안주냐고 나아 이거 밧데리 어디있냐고 나 이제 졸립다고 오호호호 나 한바퀴 다 돌았어 지금 두바퀴 돈거 같은데? 밧데리가 안보이는데? 밧데리 밧데리 빠뜨리빠들을 이쪽에 있나? 설마? 차단기 구내식당 주방 여기 안 가봤잖아 헐 보안실 레 시리가 있고 저쪽을 다시 가야되나? 와 저쪽을 다시 가야되나보다 여긴 없어 내가 봤을 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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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망했어 망했어 아니 너무 더 오래 걸리는데? 인간적으로? 어허허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더 오래 걸릴수가 있죠? 레온 보다?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? 어허허 박병원님한테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 등드름 진짜 야 없어 일도 없어 그 많던 총 아 아 아까워라 미시키야 미시키야 뭐니 너 왜 계속 반복하니? 왜 계속 반복하니? 진짜 몇바퀴를 돌라고 여기서 올라가야돼 다시 안헤메 안헤메 아니 나 그렇게 많이 헤매는 것 같지 않은데 어허 아까 그거 비숍 킹 걔네 말고 아닌가? 겁나 헤맸나? 시끄러아 북쪽구역을 다시 가봅시다 어? 이런 시부레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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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여기서 찾은게 다행이네요 그죠? 어허허헣 그나마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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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야되냐 이제 그렇게 헤매 놓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냐? 멍충아 하아 하아 우웨오오 이렇게 자꾸 와아 어 레온할땐 여기 금방 깼던 것 같은데 그죠? 저장이요? 저장 뭐 그까이가 뭐 그냥 돼 좀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URF 아 뭐 기다려 여기서 하고 할 거야 심쿵 아이고 박병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덕글련은 제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URF 됐다 됐죠 됐죠? 됐지 됐지? 됐스 등무이 들구이씨 드루구이 드루우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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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가 또 여기 있네 이거였어 누이... 누이 임땡 여기는 지금 올 필요 없잖아 여기는 너무나 추워요 자 다시 가자 용액이요? 용액을 아직 못했지 잠깐만요 이걸 해야지 헐 오케이! 오케이 바지 여기 자아... 일단 허브 넣고 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뭐 왜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칸이 모자르냐 아이쿠 좋아라 가자 뒷목이 이제 막 땡기네 자 가자 가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아 누... 이... 임... 땡 누... 어 뭐야 아 이가... 이가 아닌가배 누... 왔는데 왔는데 이건가 이거였는데 아... 아 이런... 누... 맞잖아 누... 이... 임... 땡 맞는데 내가 잘못 눌렀나? 아 이를 내가 저걸 안했나? 아닌데? 누... 누... 이... 이... 아 이미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임... 땡 와 똑같이 생겼어 오케 바지 그니까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요 오케이 누... 임... 땡 됐어 와... 아... 이 짓을 또 해야돼 일단 다 부었어야 됐었나? 기억이 안나냐? 에이 기억이 안나냐 또... 어제만 플롯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 아닌데? 그러게 다르네? 아까랑 틀려요 그냥 다 부으면 되는거 아니심? 그게 아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또 쬐끔을 덜 부어야 하네 그러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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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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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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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여기다 일단 다 부어 부서 많이 남는데 많이 남는데 굉장히 어허 어허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넘치고 넝 조만큼을 어떻게 남기지 홀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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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하... 아...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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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안 희한하네? 어 졸려... 텐션 떨어진다아아 빨리 알리야 얘기해줘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빨리 하고 자게 얘기해 주세요 작은 거에 다 주입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담았어요 작은 거 담았어요 한 사람만 말해 봐요 큰 병꼴 중간병에 넣어요 잠깐만요 큰 병꼴 중간병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중간에 먼저 담고 중간 걸 작은 병에 옮기고 응? 중간 꼴도 작은 병에 옮기라고? 아 얘를 일단 다 담고 누가 작은 거 먼저 담았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? 아 뭐야 어찌 되는 거야 작은 병은 일단 담았습니다 다 작은 병은 담았고요 중간 거를 꽉 채워서 큰 병에 담아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 참았어요 꽉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담아라구요 이렇게 하라구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기 봐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입이 간질거린다고 하지마 확실한 사람만 입이 간지러울 권리가 있어 알았어?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확실한 사람만 입을 끄거라 공략 보고 오지 마세요 확실히 아는 사람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제일 오른쪽 게 제일 큰 거 근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석구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말해보아요 제일 작은 거를 꽉 채울까요? 은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거를 꽉 세웠어요 불쌍 안 들어가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다시 부으라고요 제일 큰 거는 비었는데요 제일 작은 거는 꽉 채웠어요 얘는 다 채웠어요 얘는 다 채웠다고요 제일 큰 거에다가 제일 작은 걸 부으라고요 아 여기다가 붓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요 부었어요 부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 걸 작은 거 해보아요 어 어 어 어 어 뭐었어요 아 아 이제 큰 거에 큰 거를 부으면 되나 아닌데 이제 작은 걸 부으면 되나 그러면 제일 작은 걸 큰 거에요 제일 작은 걸 큰 거에요 그죠 이거죠 그죠 여기서 부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거 뭐 중간 거 이게 지금 말이 사람마다 막 달라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는 양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최대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말이 다 달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지금 의지럽다 이 말이야 그 거기가 어디였지 어디였지 저온 실험실 어떻게 갔지 여기서 내려가면 되나 괜찮아요 눈대중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입이 근질근질 하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콜란만 가져다 준다 어 음 으흐헤 흐흐 흠 흐흐 괜찮아요 그래도 나보단 나 흐흑 세면 여러분 아시겠죠 더 보고싶다고 해서 나를 붙잡아두면 이 사단이 난다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내가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이 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아쉬울 때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몇 분은 주무시라고 했어 대다수가 계속 하자고 했어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즐거워요? 그래요 이 사단마도 즐겁다면 그래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갑시다 아아 어 다수결의 폐헤였다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지?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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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뭔가 되게 삥 돌아온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요? 너무 많이 띵 돌아왔는데? 됐어 이제 가자 야 가지러 가자 가지러 가자 신쿵 감사합니다 아 혀가 말려요 흐흐흐흐흐 흐흐흐 아니아니 오지 마세요 자 문을 열고요 뭐야 얘는 또 왜 왜 또 왔어? 상급 발표실로 가야돼 아니 아이 진짜 미치 아들내미들아 아 비케어 난 뜨거워도 간다 흐흐흐흐 흐흐흐 에이이이이이이 아 뭐야 이게 끝이야? 이런 크지같은 아 이제 다시 가자 가자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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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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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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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즈가즈가자 가아자 가아자 자 으흐흐흑 지 혹 저거 знач 됐어요 돼쓰 그 저쪽이었나 이거였나 됐st 됐 그냥 나가 west 가자 가자아 가자 가자아 가자아 가覺得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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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동은 드럽게 맞네 왜 깜짝이야 왜 그래도 움직일 때마다 렉이 걸려 아니 아니 조사 어? 이건가? 너무 잘하구요 조사 어이구 이게 얼마만이야 또 어이구 어허브가 이건 또 얼마만의 어보여이ки 여기 또 들어갈데가 없어 요거 아직도 필요한거 아예? 아 일단 아 그래 여기서 야동보고가 설마 또 똑같나? 도대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듯? 박선생님 뭐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아 핀 양님 계셨어요? 숨소리까지 똑같은데요? 저거 좀 다르다고 했는데 아 지금 오신거야 아 지금 오신거야 말씀드린적이 없대 제가 야동 달라요? 똑같아요?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분명히 나 이렇게 본거 같은데 분명히 나 이렇게 본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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